This was a triumph Hola 반갑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 Still Alive를 듣자마자 추억에 젖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바로 2007년 출시한 게임 포탈을 기억하는 올드게이머 분들일텐데요 추억으로 기억되는 명작 게임 포털이 엔비디아 RTX 리믹스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포탈 RTX입니다 이 오프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포탈 RTX를 소개해드린게 어느덧 1년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포탈 RTX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기술인 DLSS 3.5와 RTX IO를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관심있는 유저분들이라면 플레이를 해보셨겠지만 포탈 RTX는 17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최신 그래픽 기술에 힘을 길러 굉장히 훌륭한 그래픽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탈 RTX에 탑재된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기술인 DLSS 3.5와 RTX IO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포탈 RTX가 등장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역할을 한 엔비디아 RTX 리믹스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RTX 리믹스는 고전 게임을 위한 RTX 모드 생성 툴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모드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게임에 모드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그래픽을 향상시킨다던지 혹은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는 등 모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게임에 새로운 재미와 생명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드라는 게 대부분 게임 제작사가 아닌 일반 유저들 혹은 개인 제작자들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 중 게임의 그래픽을 향상시키는 작업은 모드 제작 중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고전 게임에 레이트레이싱을 적용시켜 보겠다고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퀘이크2 RTX가 있었는데요 퀘이크2 RTX 모드의 경우 개발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직접 진행을 하더라도 수개월씩 걸리는 이런 작업들 개인이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엔비디아는 이 과정에서 고전 게임에 RTX 모드를 적용시키는데 기존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엔비디아 RTX 리믹스라는 모딩 플랫폼입니다 RTX 리믹스가 등장을 하고 가장 성공적인 모드 작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포탈 RTX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명작 중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하프라이프2도 RTX 리믹스를 통해서 RTX 버전으로 제작 중임이 공개되었죠 자 그럼 이제 포탈 RTX에 새롭게 적용된 DLSS 3.5와 RTX I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SS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가장 최신 버전은 DLSS 3.5입니다 DLSS 버전이 올라가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DLSS 3.5는 Ray Reconstruction이라는 Ray Tracing 관련 기능이 추가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DLSS 3.5 버전에서 추가된 Ray Reconstruction은 기존 Ray Tracing 및 이미지 광원효과 처리에 사용되던 Denoise 기능 부분에 AI 딥러닝을 종목해서 AI가 이미지를 분석해 광원효과를 반영시키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Ray Tracing의 품질을 더 높이고 Ray Tracing에 AI 딥러닝을 접목해 GPU 부하를 낮춰 프레임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Ray Tracing을 지원하는 게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어쩌면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기존 지포스 RTX 20 혹은 30 시리즈를 사용하는 분들도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활용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RTX IO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RTX IO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그래픽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데이터는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CPU로 전송이 되고 시스템 메모리를 통해서 압축 해제된 후 GPU로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CPU 및 시스템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은 데이터 로드 속도를 저하시켜 로딩 시간이 길어지거나 혹은 텍스처 파빈이 늘어지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엔비디아의 RTX IO는 압축된 데이터를 CPU 시스템 메모리에서 최소한의 스테이징만 거친 후 GPU 메모리로 바로 전달시킵니다 그러니까 GPU가 가진 높은 처리 성능을 데이터 압축 해제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CPU는 리소스를 다른 작업에 할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그래픽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텍스처 파빈 끊김이 줄어들고 고해상도 환경의 경우 고품질 텍스처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과 사용 환경이 개선됩니다 또한 데이터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로딩 시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DLSS 3.5에 새롭게 추가된 레이 리컨스트러션 기능 그리고 RTX IO는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기술이며 따라서 아직까지 이를 모두 지원하는 타이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앞으로 출시될 타이틀의 경우 DLSS 3.5와 RTX IO를 채택하는 타이틀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더 고해상도의 게이밍 환경 그리고 더 높은 고품질의 게임 그래픽 환경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 기술이 모두 적용된 포탈 RTX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 그래픽은 4K 해상도의 보급화를 통해서 더 고해상도의 고품질 환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높은 프레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오늘 살펴본 DLSS 3.5라든지 RTX IO 같은 최신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번 영상을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기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이런 걸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